1분기 GDP 이제 발표가 됐는데 핵심은 뭐라고 보십니까? 수출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 부분은 좀 제가 제 개인적인 의견이 좀 다르거든요. 일단 먼저 1분기 경제성적 0.7이에요. 그러면 이제 0%대인데 이게 작년 3분기 이후에 처음으로 나옵니다. 물론 이거는 뭐 우크라이나 때문에 뭐 됐다고 하지만 우크라이나를 감안하더라도 선방한 건 맞습니다. 홍남기 부총리가 얘기한 걸 좀 선방했다는 건 맞는데 자세히 보시면 조금 암울한 얘기도 지금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전기 대비 0.7% 올랐고요. 전년 동기 대비는 3% 올랐는데 수출이 경제성장을 견인했다고 지금 자랑스럽게 얘기하는데 한꺼풀 들어가면요. 경제, 그러니까 수출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도움을 주려면 물량이 늘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가격이 오른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가격이 오르니까 자연이 오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우리나라 경제 회복에 도움을 주느냐. 딱 단순히 비해서 수출이 안 된다. 가자. 이것보다는 좀 더 차분하게 해서 물량이 늘어야 하는. 물량이 늘으면 고용이 늘고 고용이 늘으면 소득이 늘어서 이게 선순환이 되는 부분들이 아직은 우리가 거기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왜 그러냐. 지금 오미크론 때문에 소비는 마이너스 0.5%가 왔거든요. 일단 우리나라도 치고 나가려고 하면 소비의 여력이 지금 세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약해지고요. 또 이제 지금 동기, 그러니까 전기 대비, 동기 대비 이런 걸로 보면 사실 조금씩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4.0, 4.2, 3.1로 내려와서 등등이 나와서 굉장히 조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새 정부 출범으로 인한 기대감이 한 번 더 쳐져야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가장 눈에 띄는 건 이거였습니다. 전체적으로 0.7인데 민간 성장 기여도가 이번에 플러스 1.3이었습니다. 거기다 정부의 기여도가 마이너스 0.6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죠? 정부의 지원군들이 끊기고 있다. 정부가 양적 완화를 통해서 지금 여러 군데, 지금 네 부분 있는데 과연 그러면 이것이 맞는, 지금까지 우리가 정책으로 해서 정부가 끌고 나가는 양적, 더 확대를 하는 부분들이 왜 지금 이렇게 마이너스가 났을까? 다시 한 번 돌아봐야 하고요. 저는 정부 기여도가 마이너스 0.6이라는 게 정부 소비가 줄어든 부분도 있지만 결국 우리가 내놨던 지원책이 너무나 넓게 써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적재적소에 가서 투자와 설비가 늘어나는 부분들, 그다음에 우리가 앞으로 성장에 필요한 부분들에 갔어야 하는데 이 부분들은 조금 지금 관계 당국에서 0.7 좋아. 지금 우크라이나 선방했어, 이게 아니라 내용을 꼭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출 가격 때문에 느린 거지 물량 때문에 느린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 봐야 하고요. 정부 기여도도 마이너스 가는데 마이너스 갈 정도로 우리가 전풍기에도 많이 썼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통찰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네, 뭐 좀 이번 경제 성적표에 대해서 홍 부총리 그래도 선방했다, 양호하다 했지만 사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거지 물량은 좀 늘지 않은 이런 상황.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은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성장률은 둔화 조짐이죠? 중국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4.8% 나왔죠. 그래서 예상치가 4.4%였는데 그건 높아졌어요. 그런데 중국에도 문제가 있어요. 4.8%는 1월, 2월이고 3월 27일부터 봉쇄가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의 봉쇄, 상해 봉쇄가 하나도 포함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 이제 거꾸로 진다고 보여지고요. 그렇다면 지금 봉쇄로 인해서 어느 정도가 되냐면 마이너스 0.6에서 많게는 1.7%까지 하락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만큼 떨어진다고 하면 지금 중국이 원하는 5.5%, 연간 성장률. 좀 깨우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게 상해에서 끝났으면 좋겠는데 지금 북경으로 올려붙었잖아요. 북경으로 올려붙였고 지금 중국 당국에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이 방역을 아주 엄격하게 하는 게 결국은 10월에는 제24 공산당 전당대회에서 시진핑의 3년임을 위한 거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인데 중국 당국 여러분, 방역은 결코 정치가 돼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정치화하는 모습이 결국은 경제의 숫자로 표현되지 않겠느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실 돈도 중국이 많이 풀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LMF, 중기, 단기 대출 금리들 인화한다는 얘기가 있고요. 지진율 등급. 또 뜬금없이 석탄을 증산을 7%로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2030년대 탄소중립 얘기를 해놓고서 경기가 급하니까 7%. 사실 작년도 경기가 조금 중국이 쇠퇴했던 부분도 석탄 증산도 문제가 있고요. 전기가 부족화된 얘기가 기억나시죠? 그것도 석탄을 감산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지금 증산을 한다고 그러고요. 이제 곧 이어서 인프라 투자 분명히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말한 겸에 미국도 좀 말씀을 드리면. 말씀하시죠. 얼마 전에 다녀오셨으니까 또. 지금 눈으로는 굉장히 좋아 보인다면 아직도 소비가 제자리를 갖추지 못한 부분. 그다음에 오미크론이 또 휩쓸고 간 자리에 지금 1분기요. 지금 1%대 나올까 말까 지금 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4분기에 6.9% 했거든요. 그러면 전격적으로 수직 낙하를 하고 있는 부분. 이러면 증시 흔들립니다. 증시 흔들리고 증시 흔들린 게 오롯이 또 우리나라에 지금 돌아오기 때문에 4월 28일에 미국이 지금 1분기 GDP를 발표하게 돼 있습니다만 조금 우당탕탕 사고 다발 구간이 또 다시 생길 수 있는 확률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들은 좋아요. 2년 내 경기 침체 확률을 지금 35% 정도 잡는데 이거 사실 60%까지 올라갔던 게 내려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지금 우리가 호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가장 지금 첨예하게 붙은 거는 경기 침체와 그다음에 인플레 억제 두 가지를 어떻게 연착력을 시키느냐. 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여러분 인플레 얘기, 경기 침체 얘기 거기에 맞서는 금리 인상 이거는 삼박자로 계속 여러분들이 기회는 좀 거스르시더라도 계속 들어와 하셔야 되고요. 의외로 인플레이션의 강한 모습을 보인 것은 한국 증시였다. 이렇게 오늘 한해서는 그런 평가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얘기 또 다시 돌아와서요. 우리나라 지금 연간 성장률 3% 달성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것들이 좀 받쳐줘야 이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소비입니다. 소비. 지금 이번에도 소비가 마이너스 0.5%인데 오미크론의 확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수가 우리도 치고 올라가야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수입을 줄인 상황이 있어요. 석유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겠습니다마는 수출이 느는 부분들이 물량으로 보답을 해 주실 때 우리 국민들의 소위 말하는 실질 임금이 올라가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소비가 살아나는 선순환 경제가 지금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면들에 지금 자극을 주는 경제 그리고 통화, 재정 정책이 지금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어쨌거나 5월에는 새 정부가 출범을 하면 항상 기대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실적 플러스에서 이런 증시의 긍정적인 모멘텀은 5월 초에는 형성되지 않겠느냐 조심스럽게 전망해 봅니다. 그러면 그래도 긍정적으로 바라보신다고 봐야 되겠군요. 저는 이번 5월 초에 분명히 미국이 50pp를 올리면 우당탕탕 한번 할 수 있고요. 5월 9일 날을 전후한 우크라이나 사태의 변곡점 이런 것들을 잘 견뎌내면 그 다음에는 어느 정권이든지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을 때는 2내지 3%의 상승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나아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다가갈 수 있는 증시가 되지 않겠냐 보여줍니다. 시간이 많지는 않은데요. 앞서도 좀 언급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 억제에 대한 논쟁 부분인데 그러면 지금 어떤 경기 성장률에 있어서는 침체나 둔화 분위기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연준에서는 빅스텝을 얘기하고 있고 좀 변화의 어떤 움직임은 없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경기 침체대 인플레 억제 이 두 가지에 어디다 방점을 두고 가느냐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50pp를 해놓고 어디가 더 반응을 할 건가를 볼 거거든요. 그렇다면 진짜로 인플레이가 억제가 될 건가 저는 좀 반대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현지에서 좀 희소식이라고 그럴 수 있는 게 공급망이 7월이면 조금 많이 풀린다는 분들이 있지만 이 인플레이션은 조금 길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년 정도 우리가 섬을 갖고서 봐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인플레가 좀 장기화된다 그러면 경기 침체에 조금 더 방점을 뜨는 부분들로 간다 그러면 또 거꾸로 50pp 두 차례 올리는 건 좀 힘들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러 가지 서류가 있습니다만 일단은 50pp 올려놓고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분명히 보는 그런 기관들이 될 것 같습니다.